안녕하세요. 4차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상공인 경영 콘셉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장 설명드릴 것은 앞에서 제가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 시대에 소상공인이 그러한 것을 어떠한 환경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성공 방안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세 번째에서는 전략을 어떠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우리 소상공인이 우리 점포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유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죠. 딱 보기에도. 처음에 어때요. 일단은 뭐 그냥 생각하기에도 조직이 한 명이 있든 아니면 다수가 있던 간에 그 조직 내에서 일단 디지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디지털 기반이 되는 역량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뭐냐면 경영자가 먼저 디지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원에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감을 얻고요. 그 조직원과 같이 하나가 돼서 이 기반을 만드는 데 같이 뭔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영향을 구축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요. 외부의 힘을 들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디지털 전문가를 모셔오든지 아니면은 디지털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인프라를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러한 디지털을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특히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일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뺏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오더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일단 카운터에서 계산하시는 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럼 이거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내가 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을 들였어요. 그러면 그 로봇이 어떤 피자나 이런 것을 딱 만들면 피자를 직접 고안해서 주방에서 만들던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가 피자 기술을 쓸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미국의 피자 회사 중에서 자동차에 이동식으로 피자 로봇을 집어넣고요. 즉석으로 만들어가면서 주문을 받으면 이 차가 그 집까지 갑니다. 바로 전화가 오는 순간 순식간에 집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동하는 중간에 그 안에서 피자 기계가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피자가 다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가장 따끈따끈한 매장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피자를 먹을 수 있다. 그걸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 회사의 모토입니다. 이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좋은 기술의 이슈를 가지고도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오픈을 하면 어때죠. 오픈바를 받는다고 그러죠. 보통 3개월 6개월 보통 9개월 이렇게 가죠. 그리고 하나의 업종이 2년을 넘기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있죠. 한 계절이 넘어가면 새로운 트렌드와 소비자가 새로운 걸 요구하게 되고요. 그게 보통 더울 때와 추울 때로 가면 6개월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내에 원하는 냉면같이 특정 기간에 못 먹은 건 다음 연도에 다시 그때 못 먹었을까 이번에 한번 먹어야겠다. 그래서 한번 더 먹고 그날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년 동안 거기 가볼 만한 고객은 다 갔으니까 안 되는 기업은 망하게 되겠죠. 지속되는 건 어때요. 먹고 나서 그 다음이 더 문제죠. 아 먹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기존에 만든 피자보다 그다지 먹고 나서의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거죠. 그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걸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가지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피자 기계를 로봇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IT 기술자였던 거죠. 피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건 되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큽니다. 자 IT 기술자가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 만들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경영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을 그 사람이 같이 갖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그걸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늘은 원래 한 가지만 내려주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갖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부의 기존에 경영하는 부서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조직 내의 디지털 기반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공감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습득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리고 그러한 내용과 그런 것을 같이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까지 너무 일이 많았어요. 손님이 많이 몰리면 나가서 그 손님을 받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이라고 해서 뭔가 기기를 하나 더 놓고 나보고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로 해서 뭔가 매출은 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돈이 많이 느는데 우리 경영진들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게 없잖아요. 뭔가 느는 게 없으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기계를 집어넣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서 고객을 더 많이 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이거로 해서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좀 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직원이 의욕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디지털 기계에서 올라가는 만큼 거기서 감소 효과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면에서 봤을 땐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셀프 서비스를 만들어놨는데 고객이 셀프 서비스를 하면서 똑같은 돈을 지불을 하면 그 집에 뭔가 불만이 생기겠죠. 왜 내 일만 더 많아지고 네가 나한테 주는 서비스는 적은 거야. 그럼 왜 돈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상 설계가 필요해요. 보상 설계를 통해서 소비자도 그리고 직원 안에 있는 조직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데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것이 도입됐으면 어떠한 나에게 이익을 줄까. 베네핏이 뭐야 이거죠. 그리고 그 베네핏에 대해서 뭔가 잃을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잃을 것을 대체했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없다면 이거는 고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든 이러한 것을 안에다가 새로 시작하든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내가 이거 생각했으니까 이건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불안하죠. 내가 외치긴 했지만 그래도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못 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책이에요. 경영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제품을 그냥 판매를 하면 된다. 그러면 고객이 와서 그냥 사줄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 점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영원히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왔대요. 그리고 옆에서 엄청 잘하는 경쟁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대체지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건 뭐냐면요. 고정적인 상품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기는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가설이고 가정이에요. 그 가설과 가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경영이란 PDS라고 항상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갑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죠. 중요한 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하라. 그리고 계획은 평가에 의해서 항상 개선되어야 한다. PDS.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현해서 성공하고 성공 전략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PDS 하십시오. 플랜 2C.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그걸 개선하는 순환 과정. 이게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상공인의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